집을 보고 결정을 합시다. 와! 테라스! 와, 여보! 어떻게, 와! 집이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.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두 명이서 같이 공동 명의로 하는 게 훨씬 이득이 많고. 생각이 우리 좀 다른 거잖아. 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정당을owment을 Molly 우리를 도와준다. 아멘